아 여기는 멋진 사우스캐롤라이나 네스테이어레아 입니다 현대식으로 잘 요즘에 보기도 흥분 네스테이어레아 웰컴 투 사우스캐롤라이나 아 여기 디지털 오 여기 큰 화면도 있고요 오 신짱이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저기 가서 토지 취해봐 일행으로 같이 오 오 아주 멋진 네스테이어레아입니다 다 새로졌네요 깔끔하고 현대식으로 지었네요 우동을 안팔지만 미국은 지금 여행중입니다 모든 차량들이 지금 최근에 아주 레스테이어레아들이 굉장히 바빠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라면먹방을 해야 되는데 라면먹방 스물드셀 먹방 라면먹고 할까요? 아니 없어요 아주 자유스러운 미국입니다 자유스러운 미국입니다 네 네 네 나도 아직까지 땀 있어 아 이게 면이 이게 안좋아 이랬다 네 네 콜레스 이런게 괜찮아 네 이거 이런게 절대 안 힘든데 여기는 옷이 이런거 밖에 없어서 열이 좋잖아요 응 열이 근데 땀이 나면은 급수되면 뭐해 이게 남아가지고 있는데 아니 요새는 금방 말라요 진짜로 마라갈면 또 금방 말라구요 어 이런 재질이 이제 풀맥스제품이라 이게 안달라붙하잖아요 어 땀이 어렵다 안하고 다 발 배출되버려요 그냥 운동목들은 다 그런거지 네 이제 골프같은거 해도 있잖아요 이게 안달라붙잖아요 몸에 어 절대 안달라붙어 아무리 땀 흘려도 금방 말라요 어 어 여기 털털 털어버리면 다 말라 어 팝들이 있는데요 어 노스캐롤라 사우스캐롤라에 하나 있는데요 팝들이 어 아 여기도 좀 여기만 있어요 밤주리가 아 아 아주 멋진 에스에이 이랍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멋진 에스에이 이들의 차는 여기 있고요 스트레칭 하고 있는 우리 트럭 겁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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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차가 멈추면 차 주위를 한 번씩 살펴보고 차량 점검을 칠 때마다 한 번씩 해주는게 사전에 어떤 사고를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시커메해졌죠 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이거 살짝 걸어놓으세요 시원해서 청문 열어놓으면 되지 출발합니다